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울산이 영하 0.2도, 양산 영하 4도, 경주는 영하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울산의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나오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남권 지역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울산이 0도, 부산 1도, 양산은 영하 4도, 경주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울산이 11도, 부산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올라서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그래도 겨울 날씨인 만큼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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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